알겠습니까? 웃어 지금. 웃음이 나와. 자, 상황전 첫 번째, 경기 첫 번째 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카운트 내려갑니다. 3, 2, 1, 펌!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영원히 맞을 일은 없겠군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 초반분이 최고가 단순한데 면속 이후에 틀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섯 번째 최고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두 개만 보고 밟으면 거의 미스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거든요 뒤에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못 밟는 겁니다 한 명 되게 좋아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다 아시는 구력 구간이 나오죠 S가 나올 것 같은데 S가 나올 것 같습니다 A인 것 같다 근데 S인데 너무 콤보가 많이 풍겨서 점수는 모르겠지만 자 과연 어스인지 S야 아 아 S 네크기로 S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팀 들어갑니다 세 둘 하나 컷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명 중에 상인 2명만 결승적으로 진출합니다 4명 중에서 5명 중에서 3명 중에서 3명 중에서 3명 중에서 3명의 를 들여주세요 자, 이거 재밌습니다. 재밌어. 마지막에 큰 시리즈가 나왔습니다. 많이 붙지 않은 걸로 보였는데요 여기도 나왔어 1등이다 저 완전 1등이에요 1등이야 1등 자 다음 두 번째로 박범구 우지수렁 준비 3, 2, 1, 1 2등으로 2등이며 4, 2, 3, 2, 1 2등으로 2등으로 3목의 합산이기 때문에 S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. S1개는 10만점, S2개는 15만점, S3개는 30만점입니다. 그리고 콧무가 한번 끊기때마다 내로 23 기준으로 15만점 정도가 깎입니다. Hz. M&M 여기부터 1목 5 3st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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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자로 진짜 한 체육을 할 수 없었네